샘만이다 어디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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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 순식간에 만명이다 그냥 들어오시네 여러분 여러분 2021년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한인사 여보세요? 자 여러분 지금 야 니걸로 켰어? 3만명 들어가네 나 인스타랩 진짜 오랜만이야 아니 그래도 아까 방송 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새해라고 또 인사한번 야 미친놈 씻고 내 침대에 누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아직 코로나 지금 안 끝났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알지? 뭔지 알지? 자 안녕 나도 새해 인사 올려야지 그래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근데 새해 복 지금 새해 복이 문제가 아닐거야 다들 힘드셔서 안녕 뿅 어? 왜 안 꺼져? 야 종료 맞지? 어?